국립춘천박물관 1부, 오대산 신앙의 시작에서는 오대산의 불교신앙이 시작된 신라승녀 자장의 이야기와 살인신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대산 살인신앙을 대표하는 월정사 8각구충석탑 출토사리장원군은 고려시대에 찬란하게 빛난 불교 문화를 보여줍니다 2부, 부처와 보살, 산에 머물다는 산봉우리에 올라 신앙의 정점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성지로 여겨졌고 조선왕실에서는 월정사 상원사를 비롯한 오대산 사찰과 암자를 후원했습니다 상원사, 목조 문수동자자상 안에서 나온 적삼은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조선 세조의 피부병을 치료한 문수보살 전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3부, 산너머 함께 만든 이야기는 산너머 풍경을 조망하는 시간입니다 오대산은 다양한 문화를 품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실록을 보관했던 오대산 사고의 흔적을 만나보고 산너머로 시선을 옮겨 다른 지역 승려와 함께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찰을 다시 일으킨 하남스님과 탄호스님의 필적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문화를 표현했습니다 어둠의 시간을 견디고 의지를 모아 다시 시작한 오대산의 사찰은 진정으로 불 속에 삽힌 연꽃, 화리생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대산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16K 초고화질 실감 영상, 이야기 숲 오대산을 거닐다를 통해 오대산 문화 예상과 전시에 대한 몰입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춘천박물관 유수란 학위연구사입니다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 신앙과 신화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 오대산 월정사 전시를 보러 많이들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